소아 이렇게 인사해본 건 처음이에요. 방 청소하다가 문어 회겐 조명을 발견했어요. 고장나서 안 나와요. 원오프 버튼이 잘라나갔어요. 고장 났어요. 장신구. 고장이 뽀삭 이삿박스 사둔 걸 넣어두고요. 야 들어가. 아 안 들어가 들어가. 야 나중에 보내줘야겠다. 따로 꺼냈다 안 들어가야겠다. 그리고 다이소에서 옛날에 샀던 물병인데 아이고 배터리가 벌써 꺼졌었는데 물병 다이소에서 옛날에 첨언 주고 샀다 고장나서 안에 반짜리가 다 보여요. 그래서 물병은 절대 못 쓰거든요. 반짜리가 지금 못 썼으니까. 버려진 조화를 넣고 물을 채워서 꾸며줄게요. 꾸미는 거로 하자. 복지로 나타낸 걸 때. 물을 넣으면 안 넣으면 좋겠어요. 예쁘지? 안고. 장판을 좀 더해서 덜었죠? 옛날에 주던 마음으로. 청소장이랑 그때. 그러면. 뚜껑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물만 담아도 예뻐요. 아까들 나중에 가득 지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. 딱 그 다음. 이동으로.